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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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다 뭐야? 하하하 아 우리 형 진짜 웃겨 하하하하 하하하 아우 진짜 미치겠어 저기 다 뭐야 바닥에 다 아하 아 죽을거야 아우 지겨 아우 지겨 저렇게 처리머리라도 야 우리 이걸로 게임하자 무슨 게임? 재밌는 게임 재밌는 게임 와 저게 다 뭐야? 장난감 좀 게임 장난감 총 장난감 총으로 타깃을 쏴서 넘기면 그 넘기는대로 상품을 가져가는거야 으아악 으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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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좋다 좋지요 근데 내 총은 총? 뭘 그런거 걱정해 우리 총 부자야 총 부자 으아하 으아하 미쳤어 으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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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진짜 멋지다 근데 이 총 다 어디서 났어? 소능공에서 제품들 보내주셨어 우아 그 정도야 오마이비키 ousse 제품을 여섯 박스나 보내주셨어 내 몬 크기만한 거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재밌게 갖고sud할게요 아 제입니다 제메찌 이러감 이 것도 멋있었어봐 오오 으아하 우와 누나 이거 봐. 이거 봐봐. 엄청 멋있어. 이야 땅에 빵야. 그럼 난 무슨 총으로 해야 될까? 이거 좋은데? 엄청 쎄. 이걸로 정했다. 나는 이걸로 정했다. 이겨주겠다. 내가 다 따주겠다. 내가 다 가지고 할 거야. 자 그럼 준비 시작. 자 그럼 누가 먼저 가위바위보 해. 안 나면 된다. 누나 가위바위보. 졌어. 예쓰 내가 먼저. 그래 너부터 해라. 잘생긴 하고. 쏘세요. 오 예쓰. 파이프 내꺼. 와 나도 파이프 팝이 갖고 싶었는데. 이 파이프 팝이 내꺼다. 예쓰. 예쓰. 다음은 내 차례지? 난 저 핀더 초콜릿 먹을 거야. 내가 저거 진짜 맛있는데. 저건 내꺼다. 저 핀더 초콜릿을 많이 넣어. 아니 천천히 하자. 아니 천천히 하자. 난 저 핀더 초콜릿. 야. 아 아침에, 네가 다 먹자. 이건 트리플 파워 50팔이야 스폰지밥 오! 재밌다! 음! 스폰지 봐! 걸렸다! 오케이! 야! 와! 재밌다! 나중에 서랑 텔랑도 마치와서 해야지! 오! 그때는 그걸로 해줘! 풍선껌 부는 말랑이! 아! 그럴까? 풍선껌 부는 말랑이로 게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눌러! 눌러! 좋아요 5000개가 넘으면 풍선껌 부는 오리, 공룡 다 데려올게! 진짜? 어! 근데 제발요! 저 풍선껌 부는 말랑이 진짜 제 마음만 보고 싶어요! 제발요! 긁팀 긁팀 오 미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장난감 총 갖고 놀기! 대!성!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깜빡졸았네... 애들이 학원에 다 갔나? 아... 비키야, 어디에 오나? 이게 다 뭐야? 아우, 이게 다 뭐야? 이렇게 어지르고 하나도 안 치우고 그냥? 야, 오리온 오비키! 뭐야? 오비키잖아? 어, 박스에 있네. 내가 지면 여기 있는 말랑이 다 건다. 오, 그래! 내가 지면 나도 내가 갖고 있는 장난감 다 건다.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 갖고 있는 말랑이 다 뺏어버릴 거야. 어? 문이 열려 있네? 내가 오는 줄 알고 미리 열어놨나 보지? 오비키! 오비키 아무도 없어? 뭐야? 어? 비겁하게 숨어서 게임하자 이거지? 흥! 다 찾아주지, 까지껏! 어? 어? 저기다! 이거 어딨어? 범인 누구야? 이거! 내가 입술 깨물어서 피가 나는 거야!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딱!